안녕하세요. 저는 틀린 그림 찾기 서비스 캐치플러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시우 인테렉티브 공동대표 박진형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서비스 중인 캐치플러스는 광고 이미지를 활용해 틀린 그림 찾기를 하는 게임으로 쉽고 재미있으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. 아직 서비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캐치플러스를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캐치플러스가 사용자분들과 광고주분들 모두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시우 인테렉티브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